여러분 안녕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라이브를 켰어요 제가요 12시간을 잤는데요 오늘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사자 대가리니 나 짰다노 우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복슬복슬머리가 되었습니다 눈 부은 거 봐 눈 부은 거 봐 무슨 요일이지? 여러분 또 제가 축 연습을 가야 하기 때문에 오래는 못하고요 너무 이게 뭐야? 머리가 머리가 이렇게 됐어 코딱지? 코딱지 없어 나 오늘은 너무 못생겼네요 아 네 환님이다 일단은 음 일단은 좀 이따가 춤 연습 가야 되는데 그 워터가 워터밤 춤 연습이에요 오늘 밥 밥 먹었어요 나 이 치열이 너무 못생겼어 하여튼 간에 뭐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제가 없고요 머리를 그냥 보여주려고 잠깐 라이버를 켰어요 누구랑 안 싸웠어 그냥 못생겼을 뿐 이거 봐 머리가 머리가 샌팍에서 만났을 때랑 사운로도 다르네 샌팍이 뭐지 내가 예쁘다고? 정신이 나갔네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또 이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지 기대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맨날 예쁘게 화장한 모습만 보여주면 사실은 나중에 진짜 예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뭔가 어머 어머 그게 없잖아요 하이 하이 밀리 I miss you so bad 그래서 좀 못생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치실 꼭 하세요 진짜 존경하니까 흐흫 뭐 머리가 여기 비봉사몽이 아니고 깻잎사시 좀 됐어요 한식 했겠나? 아니 1시간 50분이나 그러니까 이 라이브를 보면서 기대감을 버려요 기대감을 버려야지 실망을 안 하지 않을까요? 먹은 게 없어서 뭐 지시를 해도 아무도 나오는 게 없네요 음 음 음 비 비 비 비 비 love you 음 너희도 너무 tired 음, I just woke up, man I am very tired, though thank you for recognizing amazing 머리가 아, 그래, 내가 봤을 때는 비도 오고 그래가 머리가 좀 이렇게 복슬 복슬한 것 같은데 제가 또 머리를 묶으면 좀 그래서 네 생각이 났어 비도 오고 그래가 네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나서 그랬다 별 의미 없다 머리가 이렇게 아씨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머리 마음에 안 들어 들지가 않아 머리 감기도 너무 귀찮고 그냥 이렇게 할까요? 짱 이쁘다니 제가 자살할 수 없게 그런 말을 해주는군요 비비님 너무 순해 보이세요 저 순해요 오늘 오늘 뭐 할거냐면 춤연습 갔다가 집에 올거에요 춤연습 갔다가 집에 와서 일 좀 하고 밥 먹었어요 스테이 하이트레이트 남자들 나의 얼굴은 나의 얼굴은 부어 터질 것 같은데